지금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템블스테이 화장실 건물이거든요. 굉장히 멋지죠? 서남사 화장실도 이쁜데 그게 못지않게 이쁘네요. 화장실이. 그래서 아까 제가 멀리서 자원문 쪽에서 저 아래 구멍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환기통이네요. 화장실 환기통. 위가 화장실이고 수세식 화장실이고 밑에가 환기통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예쁜 멋진 화장실이네요. 화장실 건물치고는 굉장히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쭉 한번 돌아볼게요. 이게 화장실 건물인데요. 아래에 환기통이 있고 아까 멀리서 저게 무슨 구멍인가 생각해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게 환기통이네요. 환기통. 이게 화장실 건물이기 때문에 참 멋진 화장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성을 많이 쏟은 세심하게 이런 공학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은 건물 같습니다.